안녕하세요. 말로만 건강 챙기는 윤혀서입니다. 우리 나이가 여기저기 고장나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조금 삐걱대는 것에 충격받지 않고 건강을 챙기려고 늘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애원장 오늘 우리 점심 먹기로 했잖아? 네 오셨어요. 시간 딱 맞춰서 오셨네요. 우리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내가 오면 생각했는데 오늘 불고기 냉면 어때? 날씨도 더운데 맛있겠다. 노노노노 그건 안됩니다. 아니 왜? 그럼 우리 브런치로 할까? 베이컨 듬뿍 넣은 샌드위치에 달달한 크림치즈 올린 앙버터?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삐! 절대 절대 안됩니다 그건. 아니 왜 다 안된다는 거야? 아니 그럼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얘기를 하던지. 우리 김정은 선생님네 가서요 건강식으로 먹어요. 건강하긴 한데 간이 좀 슴슴하잖아. 나 오늘 좀 자극적이고 기름지고 진한 걸 먹고 싶거든 스트레스도 받고. 근데 윤여사님 얼마 전에 건강검진받으셨잖아요. 거기서 우리 혈관 쓰리고 진단받지 않으셨어요? 뭐 그래야 그랬지. 그런데 그거랑 이거랑 오늘 점심 먹으려면 무슨 상관있어? 이 혈관 쓰리고의 원인이요. 바로 녹슨 혈관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드셔가지고 아예 혈관 막혀버리게 하시려고요. 우리 그냥 건강식 먹으러 가요.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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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우리 그냥 맛있는 거 먹자. 아무리 혈관에 문제가 있어도 그렇지. 아니 혈관이 녹슨다고 하지 않나. 아니 그거 좀 먹는다가 혈관이 막힌다고 겁주질 않나 말이야. 맛있는 거 좀 먹겠다는데 이렇게 겁을 줘서 되겠습니까? 선생님들 저의 쓰리고 이 원인 진짜 녹슨 혈관 맞습니까? 이게 바로 꽁키를 본 오늘의 주제입니다. 쓰리고 늪에 빠진 당신 원인은 녹슨 혈관 이렇게 오늘 주제를 정해봤는데 쓰리고는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인데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중장년층에서 쓰리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세 가지 질병 중에 고혈압이든 고지혈이든 당뇨든 이렇게 한 가지만 생기면 나머지도 이렇게 언젠가는 습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문제점 아닐까 싶어요. 신신혜 씨, 콜레스테롤 수치 괜찮으세요? 약을 먹으니까 아주 정상인데요. 고지혈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 이런 혈관 쓰리고가 있으신 분들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을 동반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에 나쁜 물질이 쌓이면서 동맥 경화를 촉발하고요.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심각하면 뇌졸증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사증후군을 동반하신 분들이요.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4배 정도가 상승하고요. 심근경색이 발병할 위험은 68.5배, 당뇨가 발생할 위험은 10배까지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정말 우린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대사하면 우리 뭐 연극 드라마의 대사는 알고 있죠. 대사증후군 정확하게 뭔가요? 우리 사람이 음식을 먹게 되면요. 그 영양성분을 혈액을 통해서 필요한 조직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쓰고요. 남는 것은 저장해두었다가 다시 저장한 것을 꺼내서 쓰기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했을 때 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사의 장애가 생겨서 몸에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증상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대사증후군은 사망 위험이 높은 공범 질환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증후군 신호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고요. 30대만 살펴보면 5명 중 1명, 그리고 10대와 10대 이하 어린이에게도 대사증후군이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